자 1위는 려욱 씨를 뽑아봤어요. 려욱 씨는 정말로 본인이 피곤할 때도 저한테 맛있는 걸 잘해주세요. 2위로 우리 성민 씨. 성민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 회사 CF에 저를 출연시켜줬어요. 굉장히 의리 순위가 되게 단순하네요. 어 그럼요. 또 의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3위는 우리 신동 씨. 신동 씨 제 컴퓨터를 좀 자주 고쳐줬어요.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. 근데 컴퓨터를 자주 고쳐줬고 우리 4위는 시원 씨. 아 시원 씨. 평생 안고 가야 할 제 친구보다. 우리 시원 씨는. 자주 생일 선물을 아니. 시원 씨 하트 그려놓고. 아니 죄송한데 자주 생일 선물을 챙겨준 제 이름은. 아 그 12위 예성. 네. 네 적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방송인데 뭐 어때? 네. 네 그래요 5위의 은혁. 저 제 자신을 적었습니다.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. 앞으로 더 잘하였다는 의미에서. 5위의 철을 랭크했습니다. 알면 됐어요.